투룸의 거실 폭이 3.7m가 나오고요. 막힘 없는 주방에 채광까지 좋아요. 투룸의 주방인데요. 삼성 세탁기 드리고요. 삼성 오븐 드리고요. 삼성 냉장고까지 다 드려요. 넓은 안방 안쪽에 아치형 입구를 지나면 드레스룸과 파도룸 공간까지 있어요. 테라스 타입도 있는데요. 바닥에 데크 잘 깔려 있고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안쪽에는 테라스가 더 이어져 있어요. 안양에서 제일 큰 테라스예요.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. 1호선 명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마티비 봉주루입니다. 오늘도 좋은지 보여드릴게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8층 29세대로 구성되었고요. 1호선 명왕역이 도보 5분 거리인 도시형 아파트 현장입니다.